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빠는 옷 갈아입고 씻고 올 테니까 과자 먹고 있어. 네. 저런. 토토, 토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토토,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위? 네. 여기저기 토토가 버린 쓰레기들이 보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엄마가 힘들게 청소를 하시잖아요. 엄마가 힘들어. 아, 맞다. 게다가 쓰레기를 좋아하는 나쁜 벌레들이 생길지 몰라요. 나쁜 벌레? 그래요. 나쁜 벌레들이 생길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맞아요, 토토. 정말 잘하고 있어요. 토토. 아이고, 녀석. 정말 잘했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최고. 그래, 최고. 그래, 최고.